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강화기 기자가 도지사 후보들의 마지막 선거운동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을 정치적으로 성장시킨 원주를 찾았습니다. 거리를 돌며 원주를 강력한 경제 도시로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첫 번째 도지사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시장 속으로 들어간 이 후보는 엄지로 기호 1번을 표시하며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했던 경험을 부각시키며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원도의 대표 일권은 이광재 아니냐. 이광재를 키워서 강원도를 키우자라고 하는 인물론이 저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는 두 번의 국회의원을 지낸 춘천을 훑었습니다. 유세차에 올라 잃어버린 12년 강원도종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함께 강원도를 특별하게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상인들을 만난 김 후보는 두 손을 부여잡고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공천배제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도민의 사랑 때문이라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판을 흔들었던 인물론 대 교체론. 어떤 주장이 강원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지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4년 만에 돌아온 전국 동시지방선거. 지난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진행된 강원도 내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투표율도 사전투표율처럼 높을까요? 부동층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현 기자입니다. 지난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실시된 강원도 사전투표율은 25.2%, 유권자 133만 6천 명 가운데 33만 6천 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본 선거 이래 투표율도 사전투표율처럼 높을까? 전국 지방선거 도내 투표율 증감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1995년도 처음 실시된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도민의 투표율은 74.8%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투표율은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다가 결국 50%대까지 떨어졌고 2010년대 들어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투표율 63%를 기록했던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3년임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후보는 51만 8천 표를 얻은 반면, 자유한국당 정창수 후보는 28만 2천 표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총 투표수의 절반이 넘는 47만여 명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육감 선거 결과의 양상도 비슷했습니다. 3선에 도전한 민병희 후보는 42만 6천 표, 신경호 후보는 36만 2천 표를 얻었지만, 마찬가지로 47만여 명은 기권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후보가 없는 부동층을 투표장으로 얼마나 끌어들이느냐가 투표율 상승의 관건입니다.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가 실시한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 여론조사 결과, 강원도지사 선거는 지난 선거 때처럼 양자대결 구도가 분명한 가운데, 부동층은 21.1%에 그쳤지만, 교육감 선거는 달랐습니다. 신경호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에 있음에도 지지율은 17.5%, 교육감 후보 6명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50%에도 못 미칩니다. 나머지 50% 이상은 부동층이기 때문입니다. 4년 만에 돌아온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소로 향할지, 부동층의 향배가 당락을 가를 주요 변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3.5%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내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됩니다. 투표용지는 두 번에 걸쳐 보통 7장을 받게 되는데요. 지역별 선거구에 따라 6장에서 8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강원도 내 투표소 670곳에 기표소가 설치됐습니다. 각 유권자에게 배정된 투표소는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 사이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스크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투표소에 오면 이렇게 손소독을 먼저 하고 거리 두기도 지켜야 하는데요. 마스크는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비교할 때만 잠깐 벗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강원 지역 선출 대상자는 모두 244명, 도지사 1명과 시군단체장 18명, 도의원 49명, 기초의원 174명, 교육감 1명, 보궐선거 국회의원 1명입니다. 대부분의 유권자가 받게 될 투표용지는 7장인데, 원주시 갑선거구 주민은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한 장을 더 받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한 장 덜 받는 곳도 있습니다. 춘천시 기초의원 4선거구는 출마 후보자 수가 당선자 수와 같아 무투표 당선이 결정됐습니다. 각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한 명에게만 투표해야 합니다. 강원도 내 사전 투표율은 25.2%, 강원도의 미래가 각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3년 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혐의로 구속된 은행 직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에 쓰이게 한 건 맞지만,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3년 전 대포통장 40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시중은행 부지점장 47살 박 모 씨. 알고 지내던 브로커가 건넨 중국인들의 여권 사진만으로 실명을 확인하지 않은 채 통장을 개설해 금융실명거래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개설을 도와준 혐의로 구속된 최초의 은행원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알선 브로커와 결탁하여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 명의의 불법 차명 계좌를 개설한 혐의입니다. 1심 법원은 부지점장 박 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30년간 은행 직원이었던 박 씨가 비대면 방식으로 만들어준 외국인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높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공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1심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2심 법원이 예상을 깨고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박 씨가 만들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40개 대포 통장이 실제 범행에 이용돼 90여 명이 8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받고 이 과정에서 은행원이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외국인 신분 진위 확인을 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나 근무 태만이 은행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어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범죄 가담 의도를 입증하려면 금품 수수 같은 별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동으로 범행을 한다는 고의와 실행 행위를 분담은 실행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공동으로 범행을 한다는 고의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고 이번 판결로 외국에 있는 범죄 조직의 몸통은 못 잡고 국내의 단순 현금 인출책이나 대포 통장 확보에 기여한 가담자 위주로 처벌해온 기존의 보이스피싱 수사 방식에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 교육감 전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과거 이메일과 문자 등을 통해 한 학부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학부모 단체들이 경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학부모연합회는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혹 당사자인 후보의 공개 해명과 함께 경찰 수사 의뢰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후보는 성추행 의혹 제기는 낙선을 전제로 한 선거 개입 행위라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강원도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84명 나왔습니다. 이는 어제 같은 시각보다 88명 많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춘천에서는 128명이 신규 확진됐고, 군단위 지역에서는 화천에서 124명, 철원 86명, 홍천 32명, 인재 30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누적 확진자 수는 51만 5,325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25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평창군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지 닷새 만에 원주에서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오늘 원주시 문마급의 사과과수원 0.6헥타르와 원주시 흥업면의 배과수원 0.5헥타르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과 원주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발생한 지역으로 지난해 감염된 가지에서 생존한 병원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매몰 처리하고, 발생지 주변 2km의 과수원에 대해 정밀 예차를 벌일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전염병 확산에 따라 가축이 묻힌 매몰지에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이 실시됩니다. 강원도는 장마철을 맞아 환경부와 함께 홍천과 인재 등 5개 군의 가축 매몰지 8곳에서 울타리 유무, 매몰지 유실과 토양균열 여부 등을 안전관리 실태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군별 자체 관리 계획과 책임자가 있는지, 비상연락망과 직원별 역할 분담은 명확한지 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올 3월 강원 지역 금융기관의 수신과 여신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은행 예적금 등 수신은 저축성 예금과 상호금융 등을 중심으로 3월 한 달 1조 5천억여 원 늘었습니다. 또 기업 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영향으로 여신은 2,376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개인 정기예금이 많아졌고, 은행이 대출 영업을 기업체 중심으로 펼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민간 부문 건설 수주가 줄면서 지난 4월 강원도의 건설공사 수주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2% 감소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강원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도 건설 수주액은 1,097억 원으로 지난해 4월 5,270억 원에 비해 80%가량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곧 거리 두기 해제의 영향으로 화장품과 의약품 등의 생산과 소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와 영월 등 영서지역의 5월 강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주요 저수지의 저수율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늘 기준 도내 78개 저수지의 저수율은 51.3%로 작년보다 40%가 떨어졌고, 평년보다도 17%가 적습니다. 특히 황둔 저수지의 저수율이 30.1%를 기록하는 등 24곳이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한편 영월의 이번 달 강수량은 10.5mm로 관측이 시작된 1995년 이후 가장 적었고, 원주도 11mm를 기록해 지난 2019년 5월 10.4mm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비가 내렸습니다. 춘천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춘천을 포함한 도내 9개 시군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에게 춘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제공합니다. 임산부들에게는 1년에 48만 원의 포인트가 지급되고, 온라인몰을 통해 농축산물과 가공품을 주문하면 꾸러미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농산물을 받는 임산부는 도내 9개 시군 1,385명입니다. 인재군이 재해를 예방하고 가뭄에 대비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원대리 자작나무숲의 사방댐을 조성합니다. 원대리에 조성되는 사방댐은 높이 10m에 담수 면적 4,294제곱미터로 국내 최대 규모고, 내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인재군은 매년 45만 명이 찾는 원대리 자작나무숲과 연계해 사방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 동안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양구군이 올해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적극 추진합니다. 내달부터 8월까지를 여름철 물놀이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광치계곡, 천미계곡, 팔랑폭포 등 12곳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뉴스테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